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오늘은 세차를 하지 않고 세차를 하기 위해 필요한 압축본무기를 개조를 해볼거에요 요즘에 유명했죠? 압축본무기 구찌 작업이라고 유행을 많이 했는데 저희도 오늘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물들은 간단하게 여기다 자막으로만 달아놓고 이 제조하는 과정의 영상을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영상으로 남의 유튜브에서 가져와서 남겨놓도록 할게요 다른 분들이 다 설명을 잘 해주셨더라고 조립이나 해봅시다 그럼 하나씩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사람한테 사람한테 안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그걸 사람한테 하려고 해 미안합니다 이쪽도면 되나? 이쪽이겠네 우선은 작업을 어? 담아있어요 전문가요? 네? 전문가요? 그렇네 봤어? 어? 이야 세상에 이것도 부탁해 이것도 내가 하기 싫어서는 아니고 이것도 이거 좀 잡아봐 야야야야 뭐 지금 미안해요 이게 좀 약간 이게 둥글러가지고 좀 힘든데 보통 나 아니면 이게 안되더라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어떡해 이거 봐 어떻게 어떡해 오늘은 두 개를 작업해볼게요 IK 폼하고 마롤레스까지 작업해볼 거예요 얘를 이제 이 안으로 넣어가지고 뽑던데 이게 생각보다 두껍네 이게 이렇게 넣어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쫙 여기서 다들 좀 어려워하시죠 이거 쉬운데요? 펜치 쓰시는거 펑배로 이 새끼야 이 새끼 무식하니 다 있어오지 다 꼈어 지금 이걸 펜치랑 이런게 왜 필요해 이놈 됐네 이거 왜 한 번 보여 뜯는건 선생님 전문인가 봐 그 뭐야 카샴푸 뜯을 때도 선생님 없으면 나 못 뜯잖아 알죠 알지 알지 서로 잘하는게 있나봐 아 그니까요 내가 좀 더 많고 내가 굳이 따지면은 굳이 따지면은 내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근소적은 아니고 조금 차이는 커 너와 나의 깁차이가 니가 내 밑이자 내가 미치지 그러니까 가격이 많지 뭐 내가 조금 더 많아 두세개 정도 아 그치 그치 저에게 겸손합니다 이거 한 번 재던데 이게 또 짧을 수도 있으니까 각을 잡아보세요 저 각을 네? 이렇게요? 네 잔소리만 많아가지고 그럼 여기 또 닦아야 돼 어떻게 해요? 감독님 모습 닦고 와 빨리 감성 없다 어 어? 이게 뭐야 이게 별로 안 입구나 보통은 이쪽에 다르시던데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더라구요 이게 오하열이 안 맞으니까 이게 아 참 니가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희석비를 니가 그래서 못 맞추는 거야 이게 니가 이게 자꾸 흔드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잖아 이게 옆에다가 그냥 이게 맨날 희석비를 틀리고 완전히 이게 이게 이런게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쥐는 뭐 희석비를 잘 맞추다 난 안 보고 맞추잖아 보통 안 보고 떼는 괜찮아 그냥 하하하 자 여기도 붙여주세요 이거 확실히 진짜 안 붙는다 잘 자꾸 떼진다 내가 보기 오늘 이거 쓰다가 한번 떨어트린다 딱 콱 그러다 이거 고장나면 특히 내가 봐 이따가 너 이거 써 내가 이거 쓸게 야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지금 떨어뜨린 거 같지 않냐 여기도 붙여줘야 돼 아 그러네 여기 안 봐오니까 그치 저기야 아 붙어? 아 붙어? 아 붙어? 아 붙어? 끈적거리긴 하는데 아 붙어? 아 붙어? 아 붙어? 저게 아 붙어? 탈취제 있나? 역시 새알람 방송할 때는 탈취제를 꼭 들고 다닙니다 언제 어떻게 왁스를 앗 isses 아 붙어? 으아아 참 미끄러운 것 같아 나한테 이게 저도 미끄러워요? 네 얘도 한번 좀 잘하고 보세요 붙일 부위에다가 처음에 이 그 이거 꼭 잘 눌러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니가 손으로 붙이니까 그래. 마음으로 붙여야지. 마음으로? 프리어시 할 때도 항상 마음으로 해줘야지. 잘 닦이고 하는 거야. 경화 시간. 하루. 하루? 그럼 저희는 경화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영상은 일주일 뒤에 다시 이 편에서 만나요. 일주일이나 경화는데? 살찌다 선생님이 만지시니까 이게. 괜찮아요. 잘 되는..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그럼 그럼. 어떻게 남들은 잘 붙였대. 이 벨크로. 어떤 유형이 있으신가? IK에 붙여보자. IK는? 붙었네요. 이렇게 살짝 짜야 될 것 같아. 다 붙이려고 하면 안 붙여지네요. 불편하네. 하다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위쪽에 살짝만 걸어내야겠다. 절반 붙인다 생각하고. 살짝. 불안불안하네. 불안불안하네요. 좋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뜨네요. 원래 장비 끼면 딱딱. 마다 떨어지는 맛에. 나는 튜닝을 했다.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밀착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살짝 없어보인다. 아.. 이제 아쉽다. 멀리서 봤을 땐 괜찮아요. 멀리서 봤을 때 그렇지. 이거 많이 하신 분들은 주변 분들한테 자랑하지 마세요. 가까이 보려면 가리시고. 닦고서. 아 잘 때는 안정이구나. 바로 물을 쏴보고 간다 할게요. 응. 한쪽이 한 번. 한쪽이 한 번. 이건 이렇게 띄고. 살짝 충격을. 너무 세게 졌나? 이게 퉁퉁 쳐봐요. 이게 퉁퉁. 그러니까. 조심조심히 써보러 가볼게요. 이거 좀 잡아주세요. 아 그래요. 불편하네요 이거. 좀 더 올려주세요. 여기 막 이렇게 떨어질까봐. 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얘가 좀 맛이 나요. 아이케 있을 때도 이런 맛이어야 되고. 그래. 가볼까요? 네. 휠 샴푸는 필요하지 않았나 우리? 이것도 싸보고 휠 샴푸도 다 해보면 되지 뭐. 뭐가 문제야. 그래요. 이게 지금. 물을 다 막아가지고 다 쏠려고 하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몇 개째 다시 붙이고 있는 거야 이게. 한 번 꼭 눌러주세요. 벨크로가 이게. 방금 저희 설명서 봤을 때 3kg까지 버틴다고 나와있거든요. 이게 확실히 좀 곡선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붙이는 것도 기술이다. 두피는 살짝 다르게. 좋아요. 아우. 선물하기 힘들해. 아 우선은 압력을. 이빠 정도 맞춰놓고 채워볼게요. 조금 시끄럽다. 이게. 모양이 좀 빠지는 소리 나네 이게. 이빠 정도면 엄청 나가지? 어우. 뿌려볼게요. 이게 압력이 다시 이렇게 떨어지면.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이게 계속 떨어지잖아. 네. 떨어지면은. 다시 눌러서. 채워줘야 돼. 그렇지. 아. 이런 식으로. 아. 모양새 좀 빠지는데. 이거 소리로 진짜. 아. 분사. 분사되는 거는 되게 좋게 나갑니다. 아. 또 떨어졌어? 나 진짜 욕할 뻔했어. 이거. 어차피. 이. 지금. 도재만했다 할까봐. 아. 떨어졌으면 재밌었을텐데. 아. 아. 이게 되게. 사람 많을 때. 좀. 사용하기에는 되게. 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원래 그냥. 이렇게 조용하지만. 아. 이게 뭐야. 아. 찾아보셔. 진짜. 좀. 그렇다. 아. 부끄럽지. 계속 해봐야 되니까. 아. 우선 뭐. 분사되는 거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할 것 없이. 시원시원하게. 잘 날라갑니다. 이. 펌핑도. 한 번도 안 한 거잖아. 어. 한 번도 안 했지. 음. 펌핑은 안 해도 된다는. 편리한. 그거 하나만. 장점인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분사량이. 일단 굉장히 많아서. 빨리빨리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싸보실? 오. 볼까요? 아. 안 붙이면 안 될까요? 아냐. 무게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아. 한 손으로 들기에는 힘들어. 특히. 여성분들은. 손목. 물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뿌려봐야죠. 엄청 잘 나가. 나가는구나. 어. 근데 뭔가. 나가는 건 진짜. 좀. 심차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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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량이 많으니까. 말 그대로. 빨리빨리. 그냥. 분사로 넘어갈 수 있는. 있어도 좋긴 하거든요. 이걸 누르고 돌아다닐 때. 다 넣어야 된다. 이러고서 막.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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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이 보통 펑키멍을 억천많이 해야지만 20번이상 거의 30번 가까이 해야지만 좀 나가는품이라 여기에는 그래도 좀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붙여보실래요? 한쪽 남았는데? 이거는 2.오빠가 한계인걸로 해야죠 이 앞쪽 동무기에 정해진 압력수치가 있어요 그거대로만 맞춰주시면 되요 버튼을 누르세요 이게 눈치로 보게 되냐 이거 기다려야죠 오를동안 그렇게 동안 퇴본되고도 못 뿌리면 되겠네 뿌려놔 다 뿌려놔 뿌려주세요 이게 압축본무기가 5인거니 압력이 되게 빨리 떨어진다 2.5에 맞춰놨잖아요 지금이 1.8이 됐어요 또 해 그거 뱅해 빨리 2.5에 맞춰놨 저기 반대편 가도 니 혼자 하면 안돼? 왜 우리 같은 가퀴 바퀴 3장 남았으니까 한번 충전으로 바퀴를 몇 개 할 수 있는지 아 너 유튜버구나 이제 알았니? 바퀴를 2.5라인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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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2.5%였었는데 바퀴 3개 하니까 이게 바퀴는 다 돌 수도 있겠는데 그럴 바에 이거 하겠다 오늘은 압축분무기 구찌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는데 가격이... 압축분무기가 IK가 4만원대? IK가 4만9천원 마로렉스가 2,3만원대 할거예요 거의 4만원대라고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저 에어... 뭐죠? 에어 펌프 저게 4만9천원 4만5천원이 아니고? 4만9천원 엄청 비싸네 해외 직구하면 2만원 미만이라고 해요 19,000원인가? 아 배송비가 2만원부터요? 이런... 뭐... 4만9천원 잡고 그 다음에 뭐 구찌하고 스티커 4천원 5천원 할테고 그 다음 약품 들어가면 10만원이네요 어디까지나 정말 제 개인적인 생활 속입니다 저걸 비하하고 싶어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이들 쓰시길래 진짜 많이들 쓰시길래 저도 궁금해가지고 감독님들 해보자고 해서 저는 펀레스 쓸랍니다 어떻게 저것 쓰나 해서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나 보이고 IK 포매도는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압력 아까 떨어지는 수치 과거는 처음에만 좀 힘들지 그 다음 두번째 바퀴 가스트로 좀 덜하긴 하거든요 또 진짜로 대신에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될 것은 저 작업을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에게 어떤 베이크로를 썼냐를 꼭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저 진짜 저것 때문에 아까 도장으로 떨어질까봐 조마조마 했거든요 촬영 전부터 그랬고 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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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모양새 빠져 모양새 빠지고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다들 한 번씩 보고 간다니까요 다음에는 좀 더 환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댓글 써주면 그게 비싸든 싸든 해외 거든 어디든 거네 한 번 들고 와서 여러분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볼 수 있는 새알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험 영상 여기까지 다음뵙겠습니다 뭔가 좀 찝찝합니다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